1, 2, 3, 4, 5, 6, 7센시즈 우리는 1, 2, 3, 4, 5, 6, 7센시즈입니다. 특유의 발랄함과 유쾌함이 넘쳐났다. 중국에서 온 실력파 신인 걸그룹 SNH487센시즈가 2017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멋진 인사를 건넸다. 7센시즈는 지난 15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AAA에서 블락비 멤버 지코와 함께 가수 부문 AAA 베스트 스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7센시즈는 멋진 무대로 수상을 자축, 열기를 더했다. 7센시즈는 중국 연예기획사 상하이 스타 48이 총 4년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유닛 걸그룹 SNH48의 유닛 그룹 SNH48 멤버 중 글로벌 시장에 맞춰 총 7명을 뽑아 새롭게 탄생한 유닛 그룹이기도 하다. 7센시즈는 시상식 현장에서 스타뉴스와 만나 이번 AAA 가수 부문 베스트 스타상을 수상한 소감을 먼저 전했다. 이렇게 AAA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AAA로 처음 한국에 오게 됐는데 실제로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니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해요. 시상식 현장에서 화려한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황취알도 직접 만났고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와도 인사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로서는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7센시즈는 올해로 2회를 맞이한 AAA의 첫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름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글로벌한 시상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아티스트 자격으로 참여해 기쁘다. 이번 무대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